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저는 오늘 드디어 대구에서 열린 치맥 페스티벌 방문을 했어요. 2013년부터 치맥 페스티벌이 대구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 방문이에요. 대구 살면서 한 번도 치맥 페스티벌 와볼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너무 더워. 더운 날 하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안 다녔었는데 올해 지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코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테이블까지 예약을 했어요. 퇴근하고 방문하기 딱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바로 가고 있고 어떨지 일단 가볼게요. 저도 안 가봐서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계속 소리가 들려요. 이미 시작해가지고 시끌벅적한 것 같아요. 부류공원에서 하는데 부지가 되게 넓어요. 부류공원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갔던 시민광장? 거기서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치킨은 어디에 파는 건지 일단은 저희는 시민광장?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로 어플에 프리미엄 존 예약한 팀은 쿠폰을 주는데 이렇게 침앱 페스티벌 탭이 따로 있어요. 여기 이제 오늘 오픈한 치킨 매장이고 나는 프리미엄 존에서 논다. 그리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선착순 쿠폰 5,000원 쿠폰까지 받아놨으니까 치킨은 여기서 시키도록. 부류공원 바로 맞은편에 와 난리났어. 와 재밌겠다. 키월드가 있어서 누가 자꾸 보이지근했네. 놀이끼고 사는 분들이었어. 행사장 가는 길. 뭐야 생각보다 고용한데? 어디 찍힌 곳에서 보이는 것 같고 저희가 앉는 자리가 어딘지 여긴가? 모르겠네. 이제 조용해졌다. 아니 팔찌 받는 데가 어디야? 뭔가 물어볼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안내소를 일단 가볼게요. 여기 다 프리미엄 존인데 생각보다 문어랑 가까워요. 팔찌 어디에 갔냐? 완전 살모로 돌아가야 돼요. 반대편에 있겠다. 와 무거워. 죽어봤어요? 신이 완료됐다 해서 그것도 하는데 벌써 친절 된 것도 있더라고요. 빨리 주문하길 잘한 것 같아요. 어플로 주문하면 크게 안 기다리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한 10분 걸렸어요. 일단 환자회사 나오면 되니까 좋네. 이 시스템은 배고파. 일단 여기 먼저 주문했어요. 닭발. 아 더워. 포장 주문했는데 닭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전 매운 향 나. 비심했어? 여기서 무슨 상상이 나왔더라고요. 내 신상인가 봐. 와 아직 쓰지 전이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고맙습니다. 많은 연oz1 침대 하늘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3번! 명절 말려라!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백석 스테이저에 있는 보조모델을 마음껏 보내게 해주십시오. 진짜 맛있다. 음... 이제 저희가 올라온 이유가 여기서 맥주 빨리 마시기 되어야 할 거예요. 혹시 자신이 있어서요? 3, 2.. 사ugg 10 не 들어갔나요? 선물 드리는 것까지 가려볼까 합니다. 혹시 저는.. 흥이 넘치명 하시는 분들 계세요? 흥이 넘치세요. 뒤에 계신 대皆reas 흥이 넘치는 분은 야자수 무게점에 한번 가주십시오. 야자수 무게점에 한번 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유한의 지지사항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야자수 무게점으로 흥이 넘치는 관객분들 계시면 여기서 아이가 먼저 올라왔네요. 나이 탓인가? 이 어플로 주문했는데 그때 굴이 너무 길어요. 언제 먹냐? 그래서 하나 더 주문했어. 벌써 시킨집 맛 4군데 주문했고 그리고 맥주도 생맥 사러 지금 이 친구가 갔어요. 축제 좀 힘드네. 아니 열 받네. 피가파라오라 했는데 갔더니 누거라 해서 눌렀거든요. 한 30분 눌렀는데 바로 피가파는 거였어. 물어봤거든요. 아 열 받네 진짜. 자 30분 기다렸다. 절대 없이. 다시 고르게 보는 황금이 되니까. 교촌. 마늘 한쪽. 홍고추까지. 오직 불매산. 재료들 기회가 매운맛으로 남겨냈다. 교촌. 안 되니까. 교촌 허리가. 깊고 진한 만만 할 테니까. 그곳 이제 박명수 아저씨 오신대요. 아니 말사항이 있어요? 아니요. 무조건 대구로 쓰세요. 바로 픽업이 가능했어. 근데 나는 주설하는 거 잘 못 들었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대구로 하면 바로 픽업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황금에도 왔었는데 잘 몰랐네. 할머니가 가겠습니다. 1차 총 벗. 렛츠치임 fine. ㅋㅋ 5 4 3 2 1 0 4 3 4 마이하. 4 5 5 ... ㅋㅋㅋㅋㅋㅋ ... 개 무서워 막 게고 안전uz이iting 미빠아 모과될라 met 지디님의 이름이 영빛 에버스! 지디 집고 실망 we're gonna do a job 지코템을 할 거예요? 네! 지닌다 대구의 2행시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으어! 여러분 생각할 시간은 대구는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벌써 2행시에서 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끝나고 관계자분이 주어 터진 적은 있어요. 네! 좋아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있기 좋은 분! 하나 둘 셋! 군이! 네! 옆에 대구 대구 다 세분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상대의 우리 존 correctly 권리. 으하핀. 우리 성인인은 golden. 교수님이 되셨어요? 대구치맨페스티벌 대구치맨페스티벌 제발 반갑습니다 축구가 갑니다 다음송 소리 많이 덥죠? 앞에 계신 분들도 많이 덥 것 같은데 저희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점이 보통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이런 페스티벌에서는 안전사고에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알죠? 네, 여러분이 되게 지금 질서 정연하게 잘 놀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두 곡 할 때 동안. 지금부터 앞으로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서 잘 지켜주시면서 제대로 즐길 수 있죠, 여러분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때요? 네. 아직 괜찮죠? 얼마씩 남아있죠? 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파랗파랗 하시는 게 너무 귀여워요. 아, 픽션 역시. 제가 부재 지워드리기. 진짜 신나. 아, 이거 너무 덥다. 이거 진짜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좀 밖에 이렇게 잠깐 대피해서 조금 쉬셔도 돼요, 여러분들. 안 돼, 안 돼. 아, 더워. 아, 다 같이 잘 알아보면 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 예의도 받나. 아, 저 마지막이래요. 말도 안 돼. 이럴려고 돈 썼는데 말도 안 돼. 엔콜, 엔콜. 아, 가요. 여러분, 아시스. 예의의의. 이거 뭐라고 하십니까? 엔콜. 엔콜, 엔콜, 엔콜. 엔콜. 엔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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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콜. 엔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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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콜. 이제 치맥 페스티벌 거의 끝나가서 나왔고 친구들이랑 헤어졌어요. 근데 8만 7천 원인데 솔직히 처음에 돈 아까웠거든요. 맥주도 작은 거 여섯 캔에 뭐 꼬꼬머리티 뭐 이런 거 가지고 8만 7천 원 받냐 했는데 만족도 진짜 최고. 일단 앉아서 공연을 편하게 본다는 게 너무 좋았고 다음번에도 친구들이랑 우리 또 예약해서 오자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일렬 아니고 조금 뒤로 할 것 같아요. 일렬은 너무 스탠딩이랑 가까워서 조금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장점이 일렬이라서 서서 노는 게 또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뒷분들도 다 서는데 일렬이라서 서서 노는 게 또 괜찮긴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고민을 해보고 일단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다는 거. 와, 나 지금까지 여기 왜 안 왔냐. 여러분 치맥 페스티벌, 대구 치맥 페스티벌 꼭 방문해 보세요.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여기 말고도 솔직히 부지가 되게 넓어서 뭐 야당이나 이런데도 볼 것도 많고 포토존이랑 뭐 이벤트 존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처음이라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못 갔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집학이랑 직호 너무 멋있었다는 거. 그럼 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